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죠? 저녁시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귀에 다양한 이야기 소식들도 한번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요즘 뭐 나스닥이 상당히 좀 안좋아요 나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 가지고 밑에 하락을 하다보니깐 우리 특히 서학기 미래 상당히 지금 곡소리 되면서 상당히 좀 힘들어 하고 있더라구요 특히 뭐 미국의 빅테크들 빅테크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죠 빅테크 관련된 ETF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뭐 주가는 뭐 개별 종목 주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뭐 40% 50%씩 막 빠져 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어 하더라구요 하여튼 지금 보면은 하여튼 빅테크를 위시로 해서 기술주들은 줄줄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다고 하네요 이벤트 뭡니까 이벤트 상당히 궁금하죠 지난주 보니까 블룸버그인가 여기에 보면은 애플이 5월 둘째 주래요 5월 둘째 주에 이 사회를 열어 가지고 새로운 그 혼합현실 MR이라는 것 같은데 MR 헤드셋을 선보인다고 밝혔어 MR 상당히 궁금하네요 혼합현실 MR 하여튼 이는 지난해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하는데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그 자사의 메타버스 기기를 내놓은 내놓기 직전이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네요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여튼 지난해 메타버스 시대가 곧 올 것만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메타버스 이야기를 펼치고 난리였어요 페이스북이죠 대표적인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꿔 메타 메타로 바꾸면서 회사의 모든 에너지를 관련 분에 쏟아 붓는 겁니다 쏟아 붓고 그 결과 메타는 자사의 그 VR이죠 가상현실 그 기기인 오큘러스라고 있어 오큘러스 이 퀘스트 퀘스트2를 지난해 말까지 누적 천만대 정도 팔았습니다 천만대 정도 팔았다 그래서 많이 팔았네 생각으로 많이 팔았어요 하지만 그 대중들은 여전히 그 메타버스 시대에 출현을 의심을 합니다 아직까지 의심이 저도 약간 좀 의심이다 이보는 가능하겠나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VR 기기는 팔렸는데 내 주변에서 보니까 이런 해당 기기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 거의 못 봤어요 저도 이런 기기 쓰는 사람들 그 대신 애플의 아이폰 등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애플의 메타버스 기기에 출현을 내심 기대는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업계 전반에서도 메타버스 시장이 확 열리려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기존에 했을 때 아이폰만 한 20억대 넘게 판매한 그 애플이 참전을 해야 돼 애플이 합류해야지만이 좀 더 뭔가 활활 타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미래가 이제 상큼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애플 이 사이에서 팀쿡이죠 팀쿡 이 팀쿡의 그 체규명자 C라고 있는데 이 CEO하고 이제 사회에서 8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8명으로 이루어졌고 있고 애플이 이제 2011년이죠 2011년 인공지능 AI 그 비서 그 시리 이 시리가 출시되기 전에도 이 사회에서는 이 시제품을 먼저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품은 나왔는데 그 몇 가지 작업만 정리하면은 이르면은 한 몇 개월 내에 애플 신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하드웨어만 만드는 것은 아니야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하는데 애플은 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원스톱으로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원스톱 잘 알고 있지 애플이 그런 것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헤드셋 전용 소프트웨어인 IOS가 아니고 ROS요 즉 R이 뭐 리얼리티인 것 같아요 리얼리티 OS를 개발 중이다 그렇게 지금 소식은 전해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도 그래요 애플이 출시한 제품은 그 VR하고 여기 AR 기능을 합친 MR이라고 합니다 MR 약간 복합 그런 것 같아요 MR 헤드셋이라고 합니다 헤드셋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 이렇게 MR 헤드셋이라고 하는데 초고해상도 초고해상도의 그런 화면과 그 사용자의 눈동작 움직임이 손동작을 추적하는 기능이 포함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새로운 시대는 먼저 기기가 침투한 뒤에야 열리겠죠 열리는데 애플이 내놓은 그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2007년도에 공개된 이후에 구글하고 삼성전자 그 안드로이드 진영하고 아주 치열하게 붙으면서 급격하게 우리 일상의 모바일 시대가 열린 거죠 스마트폰이 침투된 이후에 모바일 혁명이 벌어진 거야 모바일 혁명이 벌어진 거고 일단은 도구가 들어오고 나면은 관련 소프트웨어하고 컨텐츠가 뒤따릅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컨텐츠가 뒤따른다 메타버스 기기는 무겁지 않고 사용하기 편리해야 합니다 가격도 저렴해야겠지 그리고 5G하고 자연스럽게 연동이 돼가지고 버벅거리지도 해야 돼 버벅거리면 끝장입니다 버벅거리면은 버벅거리지 않아야 하는데 일단 거부감을 줄이려면은 가격이 싼 게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이 싸야 사겠죠 그래서 애플의 MR 헤드셋이 한 2000달러 정도 보는가 봐요 2000달러 약 250만원 정도로 예상한다는데 비싸보이지만은 결국 살 사람은 산다 결국 살 사람은 산다 아이폰 13 시리즈까지 오면서 이미 경험한 바 있어요 비싸게 내놔도 사더라 애플에는 애플 생태계에 발을 딛고 나면은 어지간해서는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충성 고객이 생기는데 그 아이오스의 전세계 점유율이 10% 미만이에요 한 10% 수준 되겠다 10% 수준인데 매출 기준 점유율이 60% 달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서비스에 한번 락인되면은 다시 애플 하드웨어를 구매하게 되고 하드웨어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비싸도 살 사람은 산다고 했죠 삼성 갤럭시 Z 폴드3 이 Z 폴드3만 해도 여러분들 출고가가 200만원을 넘지 않습니까 200만원을 넘었지만은 플립이나 폴드 등 접는 폰 열풍에 올해만 800만 대가 넘게 팔릴 것으로 예상된 것과 비싸겠죠 비싸도 좋으면 사는 거야 그래서 애플이 메타버스 기기를 내놓고 나면은 메타가 초조해 있는 게 당연하겠죠 오큘러스 캐스트2로 전세계 VR 시장 점유율을 78%까지 끌어올렸어요 근데 애플이 후발주자로 출연했지만은 새 시대를 여는 첫 기업인 만큼 포장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메타도 수개월 내 애플의 MR 헤드셋과 유사한 프로젝트 그 캄브리아를 800달러 정도 한 101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정도 가격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MS는 또 어떻냐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산업용 AR 기계의 선두주자로 시장을 이끌어 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 내년에는 애플, 메타, MS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 간의 각축천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각축전, 이 각축전에 다른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자연스레 뜨겠죠 이미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애플의 MR 헤드셋 출시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내 상장기업인 맥스트 주가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50% 가까이 주가가 뛰어버린 거야 그 맥스트 보니까 2010년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AR의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한 기술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R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AR 개발 플랫폼 업체라고 하고 있고요 AR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은 현재 버전 5.0까지 개발됐고 이 플랫폼은 마케팅, 게임,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산업 교육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개발사 12,000여 곳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결국은 미국의 기술주의 풍은 애플을 중심으로 새판을 짜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플이 기기를 얼마만큼 내놓을 수 있냐에 따라서 정말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릴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화상인지 실체인지 분간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애플의 참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저는 더욱더 삼성이 또 드디어 삼성 삼성도 마찬가지야 스마트폰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또 삼성 아니겠어요? 애플이 만들면 또 삼성도 또 따라 할 겁니다 삼성전자도 분명 AR기기, 마그나처럼 이렇게 MR기기로 나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플도 들어가지 삼성도 들어갈 거야 분명 그래가지고 각축전이 되지 않겠나 메타버스 저는 메타버스는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만 향후 한 10년 넘게 본다면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판을 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큰 기업들이 나서주면 엄청난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나 생각드려요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 빨리빨리 변할 것 같아요 아주 막 급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이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하 què 50% 하여튼orous 하여튼 spiritually 약간 huma